Q. 보이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저희의 타이틀 데뷔곡 보이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타이틀 곡 보이오는요 퍼포먼스에 집중되어 있는 강렬한 트랩과 댄스 브레이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인데요 첫눈에 반한 그 소녀를 향한 그 소년의 돌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는 12명 개개인의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장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제가 개인시이라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공도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멤버들 개인 촬영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다고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멤버의 개인 촬영 현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너의 남자가 되고 싶다 이런 가사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보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뺏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고 오 뭐야? 이 사람 누구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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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 춤을 보여주세요. 제 개인 씬은 다이빙하는 그 개인 씬이었습니다.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이게 뮤비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세트상이 제일 넓어요. 그래서 부담스러워요. 그만큼 더 잘해야겠죠? 파트 데이즈예요. 이 손으로 눈 가리고 쟤다고 했는데 손이 여섯 개가 나와요. 그 손이 누구신지 궁금하면 비하인드에서 뵙겠습니다. 이 땀이 선대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파이팅!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댄스는 자신감이다. 파이팅! 파이팅! 그냥 연습생에서 커버 찍고 항상 이랬으니까 제가 그냥 촬영하는 기분인데 아예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, 이제 데뷔하면. 뭔가 아직은 데뷔라는 게 실감이 아냐? 다 모르겠어요. 진짜 저희 앨범이 딱 나와야 그때 우리만 이뤄서 느낄 수 있어요. 기다려주신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. 저희가 마음을 열었으니 들어오시는 길만 남았습니다. 저희 보이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